안녕? 됐어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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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마우스 뭐 소용없잖아 지금 써도 지금 몇 분 지났어라고 물어봐도 대답해줄 수 있는 사유 야! 이럴 때 도네로 말을 걸어줘야지 뭐라카는지 하나도 모르겠잖아 또 끝말잇기하고 바보 멍충 이러고 있지 뽀큐머겅 야 그리고 나한테 후시딘이라고 했던 놈 누구야 내가 똥꼬 찢어서 마데카솔 발라버린다 이랬더니 마데카솔 아닌데 후시딘인데 이랬던 놈 자수해 내가 마데카솔은 안 발라주고 그냥 찢어버릴란게 그래서 3분 언제돼? 지금 몇 분 지났어 답답해 됐니? 야 3분 소리 안나니? 아 됐을 것 같은데 아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야 중간 확인 야 3초 2초 1초 오 소리나네 뽀염이 시급하시 안하려고요 뽀염 이게 너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탈색을 7번 넘게 하고 염색을 4번 넘게 해서 이게 지금 이게 제가 앞머리가 아니에요 이게 머리가 상해서 틀어진 거예요 그냥 지가 혼자 이렇게 바슬어서 틀어진 거예요 내가 뭐 잘랐거나 이런게 아니야 자른건 진짜 앞머리는 요만큼밖에 없어요 나 요게 내꺼고 요 뒤부터 요런거는 다 끊어진 거야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까만색으로 염색을 해도 다시 이색이 돼 아 진짜 머릿결 이렇게 하면은 에센스 안 바르잖아 그러면 파사삭 파사삭 소리나 낙엽인가요? 그래서 그래요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입니다 다 조졌다 다 조졌다 그럼 우리 와인을 또 까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블렛을 열심히 돌려주세요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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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인사 사회 뽀큐 사회 하기 전에 뽀큐 고맙습니다 뽀큐 먹어 뽀큐 먹어 뽀큐 먹어 이래? 크리스마스에 놀아줘서 고맙습니다 안 먹어 그리고 그리스마스에 놀아줘요 택시 저리 그리스마스에 놀아줘요 그리고 즐거운 새해 대세요 бо이지? 아날랑 야! 왜 이렇게 좋아? 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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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갔다올게 뽀큐 뽀큐 고맙습니다 고맙다요 뽀큐는 하나 소화하고 갈거야 아휴 화장실 갈거야 비가 하고 금방 쪼이 진행은 됐자 세 개 한잔 뭐 한잔에 한잔에 야 없어 아 더 갖고 와 너 갖고 와! 없어 다음 꺼 참떼 어떻게 준비! 어떻게 발사!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뻥뻥뻥뻥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뻥뻥뻥뻥 던질까 말까? 시작합니다. 날씨였습니다. 나는 나 할밀 살리도 할밀 살리도 나발자 두꺼번에 안가 나 이따기걸로 안가 나 입에 다 튀었어 나 입에 다 튀었어 깜짝이야 기다려봐 이제부터 스포츠 20초 나가겠습니다 그럼 시작 불렀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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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줘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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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막아! 아까 했잖아 뭘 또해 끝났어! 다 끝났잖아 더...죽고싶어? 아닐걸? 야 너 진짜 죽을래? 두견에 내가 하나만 던질까 봐 아니? 끝났어 망할새끼 망할새끼야 끊자다고! 아니야! 야 이 개놈새끼야! 아 끊어야지 아 진짜 똥꼬 다 찢어져라 진짜 거다 맞다 카솔 발라가지고 저거 진짜 너 똥꼬멍 다 막혀라 아 저런 미친 진짜 다 했어 다 했다고 좋아 여기 맨 어찌핀 출빈! 어찌핀 아싸!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고 제발 반짝반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